5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브 매치 파워감 있게 2대0 밀어줍니다 백핸드 질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럼요 4핸드 전환 박주현 급해지면 안 됩니다 조금 급한데요 정가은 선수는 계속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주현은 양핸드 전환이 굉장히 좋고요 성급하지 않는 선수 밀어붙이면 6대4 다시 백핸드 1점 차 1점 차 받았어요 또 받아줍니다 남가 박준 으 양해 다 전화는 박주현 선수가 잘하는 장점이 있다 하고 같ly 그렇습니다 으 으 박주희 핌드 그렇습니다. 두번째 게임. 박주현. 찾아가야 됩니다. 백핸드 몰아춥니다. 그렇죠. 남가은의 서비스. 백핸드 몰아춥니다. 백핸드 몰아춥니다. 백핸드 몰아춥니다. 남가은의 서비스. 백핸드 몰아춥니다. 백핸드 몰아춥니다. 선제공격. 합스팅으로 조금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서비스. 신주하고 강하. 자기 공격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. 박주현. 박주현. 또 박주현입니다. 백핸드 몰아춥니다. 자, 낮게. 받아줘요 남가은. 남가은이 지켜내. 계속 준비를 합니다. 악바리전.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잘 받아내고 있어요 백핸드. 서비스. 자. 매치 포인트. 올고든 박주현의 플레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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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